필리핀 뿔로 주님의 교회가 16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빈민가 곳곳에 아이들이 모여 교회의 부흥을 이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소식,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뿔로 주님의 교회 16주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뿔로 주님의 교회는 10년 전 CTS 뉴스를 통해 알려진 이후 조금씩 변화를 이뤄갔습니다. 지금은 약 180여 명의 아이들이 천막이 아닌 마을의 농구장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도우시고 선악 인도하셔서 이렇게 행복한 16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천막 교회로 시작된 뿔로 주님의 교회는 한국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현재 성교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뿔로의 아이들은 팬데믹 기간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계속 이어가 지금은 빈민 이주촌으로 강제 이주된 아이들도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난 1월 기공 예배를 드린 뿔로 주님의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필리핀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센터의 역할을 감당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완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과 또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먹이고 그들에게 미래 꿈을 키워주는 그런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학교까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센터로 성교센터로 거듭내서 그렇게 아마 지어줄 걸로 예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뿔로의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 영역 간에 더욱 강건히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라스피냐스 플로에서 CTS 뉴스 윤열희입니다.